엄마를 쳐다봐 물을 쳐다보는게 아니라 물을 얼려 쏠지 역시 똑똑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청 무거운 느낌을 굉장히 무거워 지금 아이고 체중이 꺼졌어 연아야 우리 저쪽에 물 좀 주고 와야 될 것 같아 우리 가서 토마토도 얼마나 자랐나 보고 올까 다같이 나갔다 올까 가보자 얘 좀 봐 얘 목 바깥으로 나가있어 이제 이거 문 여 놓고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그냥 안 나가는 거야 연아야 연아 알았어 같이 나갈 건데 잠깐만 연아 연아도 같이 가고 싶어? 네 같이 가자 일단 닭장 먼저 가자 연아 하자 너 여기 바깥에서 잠깐만 있어 너 저기 들어가서 꼬꼬 샤넬 또 바르면 안 되니까 어 잘 있었어? 그래 얘들아 얘들아 잘 있었어? 어 다들 잘 있었어? 어 얘들아 밥도 많이 남아 있니? 어떠니? 어 쪽 밖에 안 남았네 싸우지마 응?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워? 응? 개들아 왜 이렇게 싸워? 어? 무슨 일 왜 이렇게 싸워? 싸우지마 어? 어? 자 자 싸우지마 어 싸우지마 자 그만 써 그만 어? 와 난 3일 만에 왔더니 계란이 좀 가져갈게 응? 너희도 밥 좀 새로 갖다 줄게 그래 레나 아이고 뭐야 벌써 반가워? 어 블루베리 물 주는 건데 레나도 물 받고 있었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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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얼굴이 다 뜨거지잖아 블루베리가 이제 곧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닭초정비를... 어? 깻잎 어 레나 풀 먹어 왜 뭐 하는 거야? 토마토는 잘 크고 있네 레나 어디가? 어? 레나야 거기가 왜 이렇게 파면 안 될 거 같은데? 레나 땅타기 놀이에? 땅타서 지금 뭐 먹는데? 레나야 손 먹지 말고 레나야 손 먹지 말고 너 뭐 먹는 거야 레나 안 되겠다 뭐 그렇게 먹어 레나야 손 먹지 말고 자 여기 딸기밭에 상추 딸기들 원래 하나 신났지 이제 어? 딸기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레나 반시점으로 해 드린 거 봐 땅타서 엄마를 쳐다봐 물을 쳐다보는게 아니라 물을 얼려 쏠지 역시 똑똑해 어? 이게 어떻게 할거야? 아우야 아우 불이 멈췄어 토마토들이 있어 녹색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어 어 걔네들이 올라왔더라구? 응 그치 요것도 안먹어 어 이건 약하다 이거지 안마셔 이거 봐 그치 그냥 이렇게 하면 안마셔 재미없나봐 작년 재밌었나봐 가자 얘나 응 우리 들어가자 아 이거 아빠 손줬어 만족스러워? 되게 많다 한 3일 만에 우리 레나 만족도가 장난 아닌데 기분 좋아?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얘? 물놀이해서 그래 수건 하나 정할 테니까 수건에다가 그래 우리 레나? 그래 레나 거기서 뭐해? 억지 나아 나아 레나 살 쪘나? 살쪄서 못 나오는 거야? 살쪄서 침대 안에 들어갖고 나와봐서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야 혹시? 몸무게 좀 재봐야 되겠다 레나?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무거운 느낌은 굉장히 무거워 지금 아이고 체중기 꺼졌어 레나야 몸무게가 얼마일까? 자 레나 이제 나가시고 오 레나 이리와 우리 레나 충격 몇인데? 우리 레나 20.5kg 1kg 어머 1kg 늘었네? 1.5kg 어머 어떻게? 어머 1.5kg 늘었네? 어떻게? 그거를 엄마아빠로 따지면 레나 4.5kg 와 엄마아빠랑 똑같이 늘었구나 우리 가족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우리 가족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